이리 봐봐 살짝 흘러내려 몸에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컨트롤 할 때도 몸에 팔에 힘 빼고 발로 하는거 발로 배라 여기는 힘을 빼야돼 돌리지 말고 갖다 밀어 볼 이렇게 해 돌리지 말고 좀봐 또 자세 트잖아 배뜨고 이건 일자해야 된다니까 트기지도 말고 트기지도 말고 그 정중앙에서 밀어야 돼 또 그렇지 몸이 쓰러지니까 몸은 그대로 계속 해야돼 몸은 그대로 가야지 정확하게 해야 돼 또 그렇지 방금처럼 팔에 힘 빼고 되게 힘들어 팔에 힘 빼고 정면보고 뒤늠발 잘 놓고 몸 트이지 말고 그대로 미는거 까지 계속해야 돼 또 잘 잡고 그렇지 오케이 또 잘 잡고 쭉 쭉 쭉 쭉 잘 잡고 쭉 쭉 밀었고 쭉 감지 말고 쭉 밀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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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쭉 쭉 쭉 쭉 쭉 감지 말고 밀어 쭉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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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